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엄마 엄마 일생이 그냥 쭉 파노라만처럼 계속 쭉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는 이 그림 보고 막 울어 나는 이 그림 그리면서 내가 이거 왜 그려? 라고 막 웃었는데 이게 제목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? 널 위해 내 금이빨과 목숨을 바칠게 그래서 또 울었잖아요 이거 보고? 그 금이빨만 줘 목숨은 필요 없어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엄마 인생이 막 쫙 지나가는데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? 죽으면서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아무도 이해받지 못하고 남편 자식까지도 제가 지금 53살인데 53살까지도 내가 저 여자의 피를 받은 게 싫을 정도로 난 진짜 다 죽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은 해라님이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니 근데 아가 이 마음이 엄마 마음이지만 네 마음이기도 하지 자식한테 큰아들이 이름이 뭐야? 원준이 원준이 그 고집이 누구야? 어? 소같은 고집이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 그 마음 버리고 그 경남이 마음 이해 안 하겠다 고집 부리면서 딱 원준이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그 엄마 마음을 쓰는 게 싫어 고집 부리고 있어 그건 알지? 네 원준아 엄마가 다 주고 싶어 목숨도 주고 싶고 달되게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은 인정이 안 돼 그 얘기 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 보고 그 마음이 올라와서 빡 물어놓고 자기는 버려 고집 부리니까 원준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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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들로 사느라고 엄마 아들로 사느라고 힘들었지 엄마 마음 인정도 안 하고 아기 같은 엄마한테 아들로 와서 지금까지 살아준 원준아 고마워 엄마가 이 마음 인정 못 하지마 표현은 못 하지마 너를 정말 사랑해 너를 정말 사랑해 엄마 역할 못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이 마음 인정 못했어 내 아들 원준아 이제 정말로 엄마 마음 인정하고 네 엄마 될게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내 아들 원준아 내가 네 엄마야 네 엄마는 하나뿐인 네 엄마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란다 내 아들이란다 이 마음을 버리고 살아서 이 마음을 버리고 살아서 너도 아프고 나도 아팠어 나도 아팠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엄마 마음 버리고 산 죄를 엄마 마음 버리고 산 죄를 목숨조차 다 주고 싶은 다 주고 싶은 엄마 사랑 버리고 산 죄를 참회합니다 엄마의 사랑이 엄마 마음입니다 우리 엄마 마음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내 마음입니다 너무 이해 받는 것 같아서 또 아까 우긴 거야 이제 이거보니까 어때? 너 같지? 지금은 이게 처음에 할 때는 한 열 번을 혜라님 그리는 걸 봤어요 열 번을 다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이쪽 문에 무서운 할아버지 눈이 있어가지고 무섭게 째려보겠어 째려보겠어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니? 내가 네 할앱이다 이러지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로 투사하는 그 마음이 인정을 받으니까 내려가고 치유를 시작한 거예요 이 속에 그런 나이든 할아버지를 무서워한 아기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을 올려서 두려움으로 끌어올려서 치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그림은 자기를 치유하는 영혼을 치유하는 그림은 일단 자기로 투사돼서 엄청 이해 받는 느낌이 올라와요 그래서 막 울잖아요 여러분 막 나갔고 막 그 마음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치유 들어가요 그래서 두려움도 올렸다가 빛도 났다가 밤에 걸어놓으면 이런 금빨이 번쩍번쩍하기도 했다가 뭐 소리도 났다가 향도 났다가 말도 했어 뭐라고 말했어 이러면서 너 신랑 너 그 독재자가 너다 응 그리고 아들의 그 그 교만함이 너다 이런 이거 진짜 그때 해석 제가 그냥 네 무조건 했어요 진짜 소리도 내고 그리고 이제 향도 나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야 엄마도 감사하다고 전화했어요 알았어 너무 감사하대 엄마가 알았어 네 자기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그려주셨는지 응 응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인가가 온거지 엄마 인가가 온거지